에어텐트 쪽 분과이긴 한데 저는 소형이 아니라 대형 쪽입니다. 햇빛이라든가 강풍,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안전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품을 감명하다가 기존에 있는 철골 제품보다 좀 더 안전한 공기주입식 지붕형 안정구조물이라는 제품으로 특허를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. 저희가 2020년 대한민국 특허대전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사 대표님의 상을 저희가 에어텐트로 받았고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